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물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회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지만 자주 먹지는 못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오늘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회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구독자분께서 물회랑 족발을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족발에 막국수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물회 양념은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과연 회랑 족발을 동시에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족발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족발집인데요 여기 진짜 족발이 껍질이 엄청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야들야들 보들보들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껍데기를 잘 안 먹는데 여기 거는 진짜 잘 먹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청주에 오셔야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회를 시키면서 연어초밥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입맛을 도둘만큼만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비주얼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연어초밥 먼저 이제 한 반씩 먹으러 왔어요 조금 전에 먹으면 좀 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불을 드리는 거 같고 오늘 단순한 육입이 좀 많이 먹는데 나는 좀 더 눌러서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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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엄청 더웠는데 싹 시원했어요!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맛있다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 그치? 몸이 너무 맛있어보니 한국의 반찬도 잘 먹었지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음! 쫄쫄쫄쫄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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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껍데기 야들야들한게 소리만 들어서 엄청 느껴지지 않으세요? 두툼 두번쩍 안열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진짜 맛있다 족발, 뒤에 물회 콜라 물회랑 족발 조합이 나쁘진 않거든요 족발의 막국수 역할을 물회가 하니까요 근데 왜 이 돈 주고 이걸 이렇게 섞어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한입 두입 먹을 때에는 막국수 느낌? 예상했던 대로 잘 어울리긴 하네 조금 전에 회랑 족발이랑 쌈을 싸 먹었잖아요 굳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안 어울리는 건 아니어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더우니까 물회도 시키고 족발도 시키고 이렇게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족발은 막국수랑 드시고요 물회는 물회로 드세요 알았죠? 바비 stress reincarnете Carmen 드디어 Time deixe 드디어 예정 한번 그리고 아침 눈 저녁 일렴 hor 겨울 으음... 아니, 근데 이제 껍데기가 진짜 맛있어요! 아무리 하는 primeiro 으음... 입가asion... 가실지로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최선은 다 먹음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네요 오픈하고 먹으면 좋겠다고요 이거 먹으면 더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ает 저는 그냥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야무지게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야무지게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먹을게 진짜 없네 족발집에서 족발시키면 뼈 주는데 사실 뼈에도 뜯어먹을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발라서 주기가 애매하니까 들고 뜯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뼈 대신 버려주세요 이런 느낌 아니냐? 하하핳 아무튼 그만큼 잘 발랐다 배부르다! 디저트 먹죠! 짠! 족발집에서 리뷰 이벤트로 주고 있는 젤라또입니다 아 근데 이거 소리 왜이렇게 좋아? 진짜 오랜만에 약간 ASMR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완전 깔끔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밖에 안 받았는데 저희 애들이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물회와 족발을 먹어봤는데요 둘 다 각자 맛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2 정도였다 그래서 따로 드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족발을 먹을 땐 막국수와 함께 먹으면 맛있지? 굳이 비타물 회를 함께 먹는 건 이로저도 아니었지 땀 회 자 언니 먼저 장유유저다 언니 땀이 안 나는 건 왜 언니 먼저죠? 언니의 특권이야 장유유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장유유저는 왜 나한테 아 그러네 그러네 죄송해요 누나 누님이라고 자 누나 엄마 나도 많이 줘 왜 나는 많이 안 줘 류나? 류나 입에 조그마하니까 입 크게 벌려 입 크게 입 크게 어허 하허 아유구! 의미 본需要 개 여보세요 mbol 것 짝 다른 오묘 Irish 인시 흥 ect